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제74회 에미상 시상식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에미상은 미국 방송계에서 최고 권위의 시상식으로 오스카상이나 그래미상에 비견될 만한 상입니다. 12일 미국 로스앤젤스의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제74회 에미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오징어 게임은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감독상과 나모주연상, 작품상, 각본상 등 6개 부문 후보로 옳았습니다. 황동혁 감독이 감독상을 수상했으며 배우 이정재가 나모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에미상 시상식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에미상 시상식에서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감독상과 나모주연상을 수상한 한국인들의 업적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제74회의 에미상 나모주연상 부문은 훌륭한 배우들이 너무 많아서 박빙의 경쟁이었는데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가 수상하게 되어서 정말 기뻤어. 오징어 게임이 비영어권 드라마로는 처음으로 에미상을 받은 드라마로 기록되는 순간이야. 오징어 게임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드라마로 남을 거야. 오징어 게임은 전세계 94개국의 넷플릭스 플랫폼에서 1위를 차지했었지. 오징어 게임이의 미상에서 수상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 오징어 게임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작품이었어. 한국 드라마가 미국 본토에서 인정을 받는 것을 보니 정말 감격이야. 자막을 보는 것을 싫어하는 우리 엄마가 오징어 게임을 봤다는 것은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 엄마가 이 드라마를 봤다는 것을 알고 정말 깜짝 놀랐어.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에서의 마지막 비영어권 드라마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황동혁 감독의 수상 소감이 정말 인상 깊었어. 내가 본 드라마 중에서 오징어 게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특별한 작품이었어. 이 드라마가 최우수 드라마상을 수상하지 못한 것이 정말 아쉬웠어.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청한 넷플릭스의 엄청난 작품이었지. 이 드라마가 에미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해. 황동혁 감독과 오징어 게임 제작진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어. 멋진 이야기에 열렬한 팬으로서 한국 드라마가 인정을 받게 되어서 정말 기뻤어. 나는 오징어 게임을 보고 배우 이정재의 열렬한 팬이 되었는데 그가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너무 기뻤어. 그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나는 태국 출신으로 이정재의 팬인데 올해 제74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이정재가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것을 정말 축하해. 나는 오징어 게임을 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아팠었는데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코로나에 걸린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